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참 이렇게 뵙게 되네요 사라지신 동안은 무탈하셨습니까? 집으로 전화해서 미안해 삐삐 번호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이 친구까지 부를 일인가? 내 말이 아 이럴 일이야? 비밀 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인외 전술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 경비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논란은 나이도에게 있어서는 안 돼 가시죠 선배님 그래 가자 그래 어디야? 이쪽입니다 네 이 창문이 화장실 창문인데 잘 안 잠그거든요 이 안으로 한 명만 잠입해서 다른 창문 열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야 들고 있어봐 이때는 없네 야 어떻게 올라가지? 선배님 밟고 올라가십시오 야야야 너 뭐하는 짓이야 야 니가 제일 가볍잖아 어? 니가 날 밟고 가라 그냥 하늘같은 선배님을 밟고 어떻게 올라갑니까? 와 방송국 아니면 천만다 야 야 너는 무슨 군대? 저 밴드 보여 밀리미 형자? 네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대로 엎드려 빨리 엎드려 빨리 어 어 어 어 어 정말로 두 개씩이나 가자 간다 안녕하십니까